누가 그래도 이렇게 다 치는 거야? 제가 치웁니다. 예수님, 아무것도 안 되고요. 각자 다 방도 있고. 옷이 있는 데도 있고 돈을 쓰는 데도 있고. 이게 다 무슨 상태야? 저희 이제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 받은 것하고 연말 시상식. 이야, 뮤직비디오 계속, 계속 받았구나. 예. 제가 연속 5주. 아우, 세상에. 한 번만 받아도 이게 영광인데 계속 받으니 딴 사람들이 김 세겟네. 안 그래? 같이 나왔던 사람. 그래서 제가 쏘리쏘리라는 게. 못 받으시는 분들께. 쏘리쏘리는 그런 놀리는 것 같은데. 내가 볼 때는. 여기 보시면. 이 그룹이잖아, 그룹. 그룹에. 여기 바닥에 보시면 또 두 개 많아요. 여기요? 네. 어머. 아, 이게 진짜 금인가 봐. 어머. 어머. 진짜 금은 안 좋거든. 진짜 금 아니야?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? 이게 뭐냐면 저희 아시아 가수상. 아시아에서 저희가 슈퍼주니어. 아시아에서도 1등이다. 저희가 또 슈퍼주니어 M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. 거기서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. 그래서 이렇게 삶도 많이 배우고. 거기서. 많이 좋아해 주세요. 애국자를. 애국자가 따로 내게 하냐. 그 귀한 걸 왜 하필 바닥에다가 이렇게.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. 이렇게 R형으로 쓰고. 운동기구로 이렇게 바닥에. 무겁다 이거. 누가 보면 금괴인 줄 알겠어요. 처음에 저희도 받고 깜짝 놀랐어요. 난 지금 들어온 줄 알았어. 그럼.